오늘 빈 자리를 채워주실 두 분을 모셨죠? 어떤 분입니까? 이분 아주 미녀 개구맨은? 지금 미녀 개구맨은 와이프? 아무리 와이프 다 예쁘지 않을까? 다음이라고요? 네 그분을 모십니다, 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고조기 구멍 중생입니다 2분 태권도 노래 빠지는 거 없이 외모까지 2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튼주 씨!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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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혼줄나기 싫어서 돈줄내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환영남! 탱건트롱맨! 고맙습니다! 에마 올려주세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가자! 태국양을 건너 태국양을 건너 태국양을 건너 태국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역시나 태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탱건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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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원들이 놀랐어요 지금 너무 가벼운데 에너지가 완전 막 죄송합니다 너무 날아다니니까 지금 킬로 지금 61kg입니다 61kg 그럼 많이 못 드시겠네 저는 또 29살까지 선수생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먹는 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을 때는 얼마나 먹었는데요? 그냥 뭐 감자탕 뼈해장국 하나에 공기밥 4공기 일단 먹고 하나에 늙대요? 거의 끝이 아니고 저는 하루에 약간 실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굉장히 피클을 찍었을 때 굉장히 피클을 찍었을 때 햄버거 한 11개 햄버거 한 11개 오우 오우 그럼 잘 드시는 거 아닌가? 그럼 잘 드시는 거 아닌가? 단발리 몇 개? 소스 2개 아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하면 안 되죠 아 11개만 많이 먹었네 오늘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감자탕에 밥 4공기 자랑했거든요 자랑했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여기 계신 원래 원년 멤버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오우 이거 약간 많이 확 떨어지는 않을 거예요 방금 안 부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하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타작 했다 예를 들어서 반타작 저기 표정 좀 봐요 지금 무서워요 비장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교육하시기를 반타작이라도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는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반은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오늘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투입할 시간입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아까 반타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멤버 세 명 중 누구 반타작을 하실 수 있으신지 쏘영 님의 반타작은 무조건 해요 아니 쏘영 님 빼고요 세 분 말고? 수영이나 먹갱의 반은 먹겠다 먹갱? 둘 중에 한 명 먹갱 먹갱 저요? 네 먹갱 저요? 먹갱이 약간 빠이터인데 댐빈 먹갱은 지금 약간 더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일단 짜장면을 몇 개 먹냐? 짜장면 몇 개죠? 저는 10개 이상입니다 10개 네 잘못 고르셨어요 나쁜 거까? 나도 비난받을까 봐 갑자기 갑자기 겁이 나네 네 그 먼저 타이밍으로 저도 들어갈 텐데 아 맞네요 우리 승 실장이 못해서 서양요림의 강자잖아 피자 한 번 갈 수 있어요? 두 판 먹고 있습니다 두 판litlaf 네? 콜 사러 가야지 피자 세 판 도전 해보겠습니다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자, 두 번째 팀 파이팅 해주시고 자, 연예계약사 팀 파이팅! 출발! 장갑 끼는 게 나을 것 같아 혜진 씨, 이승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바로 들어가네요? 와, 근데 뭐야? 한 조각 벌써 끝이야? 태주님도 진짜 잘 드신다 전 괜찮아요 와, 한 입 컷인데? 잘 드시네 여기가 파슈리라서 끝부분이 절대 안 맥혀요 나태주 씨가 먹갱이 먹는 거의 반은 내가 먹겠다 했어요 어? 나태주 님도 진짜 잘 드셔야지 그래 그러니까 한 입이 끝이야 한 입이 한 입이 확보인 오, 오늘 잘 드시는데요? 와, 한 입 컷인데? 잘 드시네 오, 나태주 씨 뭐야? 오, 시원하게 드시네요 오, 왜 이렇게 잘 드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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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태주 씨, 오, 오 나태주 씨, 오, 오, 오 박수하고 진짜 여운 같아 너무 멋있다 토마토잖아 호생 아니었네, 나태주 님 아니, 태주 씨 잘 먹네 피자를 좋아하죠 오, 한 판도 없어졌어요 어머, 오, 나태주 한 판도 없어졌어요 한 판도 없어졌어요 오, 오 오, 진짜. 맛있었어 수르플레 하면 되게 좋은데 진짜 이렇게 비슷한데 오,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네 매콤하니? 원래 보통 페퍼로니까 햄 때문에 좀 짤 수도 있는데 얘가 매콤하니까 잘 들어가네 맞아, 얘는 진짜 안 느끼해 몇 개야, 두 개? 네 개? 다섯 개? 희양이 지금 어금니를 임플란트 때문에 빼놓은 상태인데도 그래요 아니, 한 입에 스테이크가 끝났어 자, 길다 먹겠습니다 아, 끝냈어? 없네 자, 거의 수리해야 돼 그런데도 나도 못하고 나도 두 번째 먹네 나태주 씨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출발은 제일 좋았는데 일단 먹깽이가 세 번째 먹고 있고요 제일 빨라요? 그리고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수영이가 세 번째 먹고 있고요 두 번째에 좀 머무는 거 같지 않아요? 이제 슬슬 좀 지친 기색이 보인다고 저는 봐주거든요 아, 벌써요? 네 자, 우리 세 판 먹겠다는 스시장 그래도 두 번째 드시고 계십니다 오 막내 뭐 먹을려고 하죠? 네 사장님 네 마르게 그것 하나만 더 주시면 네 한 판 더 한 판 더 주세요 두 판이요? 네 아이스크림 4개 주세요 아이스크림 4개요? 알겠습니다 진짜 잘 먹는다 으음! 오! 향은... 그게... 와... 이거 집중해지고 그냥 먹는다. 왜 이렇게 뒤먹고기로 해주세요? 응. 멍두가 진짜... 하나만 주지! 어우 역시 이 양파의 단맛! 튀김에 만났을 때 충심하지 않는 이 맛이 난 너무 좋아. 고춧튀김 같아요. 고춧튀김... 고춧튀김... 고춧튀김 고춧튀김 니가 다음에 나가면서 나태주 씨? 응? 나태... 나태주 씨 아니냐고 빨간... 한 명 더 파셔! 남자! 사랑이 혹시... 네! 아나요? 이 사람? 네! 나태주 씨!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좋아하는 트로트 있으세요, 사랑님? 사랑의 배터리 가겠습니다. 으아아아아악! 복기완 님은 먹고 있어! 그 와중에...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네! 작품을 회식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 둘! 셋!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무겁다 확실히... 두 번짱 떴는데 두 번짱 떴는데 두 번짱 떴는데 둔 딱해졌어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나의 배터리 괜찮았어요? 네 멋있었습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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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주 많이 홍보해주세요 네 신전 역시 PR까지 저 이 정도면 춤... 여기 어디 뛰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수영이가 피자 4판 클리어 그리고 찹스테이크 1개 클리어 그리고 먹깨이가 피자 4판 클리어 찹스테이크 2개 클리어 나태주님 일단 피자 2판 클리어 그리고 소실장님도 똑같이 2판 클리어 나태주님이 사실 먹깨이 반판은 따라갔어요 근데 찹스테이크에서 못 따라갔네요 난 지지 난 끝! 나도 끝! 끝! 잠시만요 아이스크림 놔드릴게요 네 아 무서워 감사합니다 아 질 거예요? 네 아니 갱이 그거 들어가니 디저트맨은 따로 아이스크림은 맛있지? 아이스크림 맛있어 아이스크림 맛있어 아 얼굴이 너무 많네 괴물들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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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